벤츠 AMG GT, GTS 국내 출시, 가격은 1억 6천 4백만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독자적인 기술과 장인 정신으로 개발된 2인승 스포츠카더 뉴메르세데스 AMG GT를 출시한다고 11일 전했다.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는 메르세데스 AMG가 두 번째로 독자 개발한 차량이자 메르세데스 AMG를 대표하는 모델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서브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AMG는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라는 탑클래스 스포츠카의 완성으로 다이내믹한 스포츠카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는 출력에 따라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와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로 구분되며 국내에는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의 한정판 모델인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 에디션 1 모델을 지난해 7월 먼저 선보였다. 새롭게 출시하는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와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는 스포티함과 감성을 통해 감각적 순숭이를 구현했으며 긴 포닉과 짧은 오버행은 클래식한 스포츠카 비율을 통해 독특한 개성을 완성했다. 또 AMG 나이트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한층 더 세련되고 스포티한 감성을 더해준다.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와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는 트랜스 엑셀, 인텔리전트한 알루미늄 경량 구조의 프론트 미드 엔진 방식을 채택하여 레이싱카에 버금가는 역동적인 드라이빙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신형 AMG 40m V8 바이 터보 엔진과 AMG 스피드 시프트 듀얼 클러치 7 한 스포츠 변속기에 완벽한 조화로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성능을 제공한다.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에는 AMG 드라이브 유닛의 배기 플랩 조절 버튼으로 배기 플랩의 개폐 정도를 조절해 엔진 사운드를 차별화할 수 있는 AMG 퍼포먼스 배기 시스템과 AMG 다이나믹 플러스 패키지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돼 다이나믹한 엔진과 편속기 마운트, 더욱 단단한 서스펜션, AMG 다이나믹 플러스 패키지 특유의 스티어링 세팅과 개기반을 통해 보다 스포티한 핸들링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와 함께 AMG 라이드 컨트롤 스포츠 서스펜션, AMG 리어 액셀 디퍼런셜락이 기본 적용되어 보다 파워풀한 성능과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제공한다.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는 최고 출력 462마력, 최대 토크 61.2kg, M의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소요시간은 40초이며, 최고 시속은 304km다.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는 최고 출력 510마력, 최대 토크 66.3kg, M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8초 만에 축구한다. 최고 시속은 310km에서 제한된다. 스포티한 감성과 감각적 순숭이를 구현한 정통 스포츠카.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와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는 스포티함과 감성을 통해 감각적 순숭이를 구현했으며, 긴 포닉과 짧은 오버행은 클래식한 스포츠카 비율을 그대로 보여주며, 독특한 개성을 완성했다. 특히, 길게 뻗은 포닉과 강조된 휠 아치, 숄더라인에 흐르는 듯한 매끄러운 실루엣은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여기에 AMG 나이트 패키지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어, 한층 더 세련되고, 스포티한 감성을 더한다.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와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는 트렁크 뒷면에 레터링으로 GT와 GTS로 구분된다. 인테리어 또한 감각적이다. 대시보드를 눈에 띄게 크게 배치했으며, 벨트라인을 높이고, 도어 패널은 오목하게 디자인했다. 곡선을 그린 센터 콘솔은 역동감을 더하고, 자세를 낮춘 스포츠 시트는 운전자의 온몸을 감싸준다. 또한, 넓은 실내와 여유로운 헤드룸으로 장거리 주행도 안락하게 즐길 수 있다. 파워풀한 성능과 탁월한 주행 안정성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와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고성능 AMG 40m V8 바이 터보 엔진은 메르세데스 AMG 아팔터바흐 공장에서 1인 1엔진 원칙에 따라 제작된다. 스포츠카 최초로 터보 차절을 V 실린더 뱅크 안쪽에 배치했으며, 건식 윤활 방식을 통해 엔진의 배치를 낮추고, 콤팩트한 디자인을 구현해 차량의 무게 중심을 더욱 더 낮추고, 가속 성능을 극대화했다. 신형 AMG 40m V8 바이 터보 엔진은 엔진 저해 구간 내부터 즉각적인 가속 반응과 높은 출력을 발휘하도록 개발됐다.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와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에 적용된 AMG 스피드 시프트 듀얼 클러치 7단 스포츠 변속기는 컴포트, 스포, 스포 플러스, 레이스 4가지 변속 모드를 지원하며, M 버튼 또는 시프트 패드를 통해 매뉴얼 모드 선택이 가능하며,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슈 스타트 스톱 기능을 지원한다. 레이스 모드의 경우, 차량을 극도로 다이나믹한 변속 모드와 서스펜션으로 세팅하여, 트랙 등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스포티한 퍼포먼스를 극대화한다. 최상의 편안함과 안정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한 스포츠 서스펜션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에는 최첨단 AMG 라이드 컨트롤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됐다. AMG 라이드 컨트롤 스포츠 서스펜션에 적용된 가변식 전자 제어댐핑 시스템은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운전에도 안락함과 편안함을 선사한다. 센터 콘솔의 버튼을 이용하거나, 변속 모드 선택에 따라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세 단계의 서스펜션 선택이 가능하다.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된다.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에는 전자식 AMG 리어 액셀 디퍼런셀락에 적용으로 가속 및 감속 상황뿐만 아니라 및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도 디퍼런셀락이 작동하여 안정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최상급 안전 및 편의 사양 안전성에 있어서도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와 더 뉴메르세데스 AMG GTS는 최상급이다. 메르세데스 벤트만의 독보적인 안전 시스템인 프리세이프, 충돌방지 어시스트, 어댑티브 브레이크, 주의 어시스트, 사각지대 보조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타이어 압력 경고 시스템 등 최상위 세그먼트에서 제공되는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적용됐다. 여기에 트렁크와 승객을 구분 지어 고정되지 않은 물체로부터 승객을 보호하는 승객 보호망, 프런트 에어백, 사이드백, 윈도우 백, 무릎 보호용 에어백 등이 탑재되어 보다 안전한 드라이빙을 돕는다. 이외에도 품에스터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장착됐으며 독일 본사에서 개발한 텔레메틱스 시스템인 COMAND를 탑재하여 한국형 통합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전화 및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인터넷까지 고해상도 모니터를 통해 작동이 가능하다. 또한 THERMOTIONIC 지능형 자동 에어컨디셔너 시스템이 적용되어 각 탑승자마다 센터페시아의 버튼을 통해 원하는 실내 온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미디엄, 포커스, 디퓨지의 세 가지 모드의 바람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어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편의성을 더하였다. 한편 더한 뉴메르세데스 AEMG GT의 가격은 1억 6,400만원이며 더한 뉴메르세데스 AEMG GTS의 경우 국내 판매 가격은 1억 9,360만원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